국민의힘 강원도당이 초선의 박정하 국회의원을 신임 도당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내년 총선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합니다. 국힘 강원도당은 오늘 운영위원회를 열고 신임 도당위원장으로 원주갑 지역구의 박 의원을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추대 방식으로 선출했습니다. 박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강원 지역 전석 탈환을 목표로 반드시 압승하겠다고 추임 포부를 밝혔습니다. 박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강원 지역 전석 탈환을 목표로 선출했습니다.